입체도형에서 닮은 면 성질 닮은 면 입체도형에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 일정하다 이게 닮음이죠 대응하는 면은 닮은 도형이다 483번 다음 그림에서 두 직육면체는 닮은 도형이고 면 A B C D A B C D에 대응하는 면이 I J K L I J 순서대로 나와있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B F 대 J N은 3 대 2죠 3 대 2 자 그럼 이거 15 대 Y 3 대 2 3Y는 30 Y는 10 X 대 12 3 대 2 36은 2X X 는 18 X 더하기 Y 28 이 됩니다 484 다음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음은 두 평면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 아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맞죠 그죠 닮은 두 평면도형에서 대응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 넓이가 같은 두 평면도형은 닮은 도형이다 이건 아니죠 넓이가 같다는 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은 거죠 넓이가 같다고 닮지 않았잖아 3번 닮은 두 입체 도형에서 대응하는 면은 닮은 도형이다 그렇죠 면 닮은 두 입체 도형에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는 닮은 비와 같다 485번 다음 그림에서 두 사각기둥은 닮은 도형이고 ABCD A B C D I J K L I J K L이다 그냥 ABCD 정사각형 일때 2 H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ih cere bbbbbbbcbbgbgb hgkbr pbhgbgcbhg'REggcbgbggggbgbggbgbg.נc..... 정사각형 이랬는데 일단 뭐 이거 12가 주어져 있잖아요 아 여기 주어져 있네 이게 dh하고 lp 그죠 1대 2죠 1대 2니까 여기 12잖아 그럼 여기는 6이겠네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e h 6이다 그죠 6cm가 된다 486번 다음 그림에 두 정사면체 pq 닮음비는 4대3 음 4대3이네 그럼 여기 이렇게 되겠죠 x 랍시다 4대3 4x 는 30 x 는 2분의 15 정사면체 q 의 모든 모서리 길이야 모서리 지금 6개죠 2 2분의 15 곱하기 6 9번 3 45cm가 되죠 487번 면 a b c a b c g h i 어 G H I 이렇게 돼서 순서가 그러면은 A B A B는 1 2 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3 대 그 다음에 1 2에 해당되는 건 요거죠 6 그건 1 대 2네 1 대 2니까 어 K H 자 그럼 여기는 얼마 됩니까 여기는 6이 됩니다 그죠 6이 되고 그 다음에 2 3에 해당되는 게 4 잖아요 4 2 3에 해당되는 게 4 그럼 2 3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걸 거 잖아 요거죠 이게 그러면은 8이네 됐죠 어 이거 틀렸다 그죠 이거 BE가 8이랬죠 지금 이거 BE는 이거 6입니다 그죠 6 그 다음에 BC 대 HI BC BC 대 BC 대 HI BC가 지금 2번 하고 3번 가는 거 어 해 놨줄 구해 놨죠 요 4하고 8이잖아 요거 1 대 2가 돼야지 1 대 2가 돼야죠 그죠 그 다음에 BEFC B E F C B E F C B E F C 그럼 BE가 지금 여기 K H 그죠 여기 계정되잖아요 그죠 여기 계정되는데 이거 하고 H K L I H K L I H K L I 인데 지금 H I 하고 H I 하고 H I 하고 그 다음에 이게 2 3이죠 2 3이니까 여기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면 맞죠 이 면 그럼 BE F C 하고 H K L I H K L I 어 요게 2개가 지금 닮음이잖아 그죠 자 근데 이거 뒤집었다 생각하는 게 맞겠죠 지금 이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출발을 자 다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1이 됐는데 좀 맞춰서 봅시다 이거 지금 요거 요거 BEFC 랬잖아요 그죠 BEFC 가 지금 1이 가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순서 매긴 게 2번이잖아요 그죠 1 2에 해당되는 게 지금 1 2 요거였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게 이제 B 하고 지금 H 는 동일하게 됐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우리 E 였죠 E E고 그럼 K지 1이 가잖아 이쪽으로 갔잖아 맞습니까 1이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2 3 방향 2 3 방향이죠 2 3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항되는 게 지금 위에 가게 되면 요리 될 거잖아 그죠 맞잖아 2 3 방향이 요거잖아 2 3이 바로 요거에서 요리 가는 거잖아 그래서 K L 가는 게 맞지 E는 그 다음에 요거는 F E 이거 BE 요거는 F로 이렇게 가는 거고 됐죠 여기가 또 2 3 방향이랑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리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 F C 1이 갔잖아 그죠 이쪽으로 왔지 그럼 여기는 1이 가겠지 그죠 뭐 하여튼 어쨌든 요 면은 요 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 닮음입니다 됐습니까 닮음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비교를 좀 잘해야 됩니다 이거 거꾸로 했다고 생각해갖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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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요 그죠 IG 그러면 1번하고 3번이죠 1번하고 3번 되는 게 요거 요거죠 그러면 이게 10이 되겠죠 10 어 맞잖아 그래서 ㄴ ㄴ 4번 별표 3개 정도 하십시오 입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회전체 닮은 두 원기둥 두 원뿔의 닮음비 높이의 비 밑면의 반지름 길이의 비 모순의 길이의 비 닮은 두구의 닮음비 반지름 길이의 비 따지면 되고 두구는 구 같은 경우 원하고 구는 무조건 닮았잖아요 그죠 닮았기 때문에 요 반지름 길이 요거 따지면 되죠 48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반지름 길이가 5 인 원일 때 처음 원뿔의 밑면에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 자 여기까지 단은 크게는 16이죠 자 이게 10이죠 그럼 10 대 16 이 되죠 이거랑 요거 5 대 요거 x라면 되죠 x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80은 10x x 는 8 cm 됩니다 4 489번 다음 그림에서 두 원기둥 PQ가 닮은 동일 때 원기둥 P의 높이를 구하시오 자 요거 구하는거죠 원기둥 P x 랍시다 6 대 8은 x 대 12 이렇게 하면 되죠 8x는 72 x는 9 cm 센티미터가 됩니다 490번 다음 그림에 두고 PQ의 닮은 비가 2 대 1일 때 9 Q의 반지름의 길이 자 이게 10이죠 그럼 여기가 5가 되면 되죠 3번 491번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으면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부어서 그릇의 높이 여기 9분의 2만큼 쳤을 때 앞 동가리 중에서 2네 9분의 2니까 자 여기 여기다 하면은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이기가 2란 소리이면은 이기가 9란 소리지 그 뜻이잖아 이기가 2면 그죠 그러면 2 대 9겠죠 2 대 9는 요거 요거를 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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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고 있는 이거를 반지름을 r 를 합시다 아니면 r 를 하지 말고 지르 넓이고 할 거니까 r 를 합시다 r 대 여기는 2분의 27이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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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잖아요 9r 은 이렇게 곱하면 27 r 3 cm 됩니다 수면의 넓이를 구현했죠 그럼 요거는 pi r 제곱 9pi 되겠죠 9pi 제곱 cm 40m 가 됩니다 요거 별표 2개 정도 하셔야 되죠 삼각형의 닮은 조건 두 삼각형은 이거 언제 sss sas aaa 앞에 다 한 거죠 세 가지가 있다는 거 492번 다음에서 닮은 삼각형을 찾아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닮은 조건을 말하시오 일단 뭐 60도 있는 거가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 두개 일단은 비교를 해 봅시다 60도 있어 근데 이제 15 가 있는데 15하고 9 15하고 그러니까 15가 15 이렇게 비교하지는 않았을 거라 요거랑 요거랑 비교하겠죠 그죠 그러면 15 대 9 하게 되면 5 대 3 되죠 그 다음에 18하고 15 해 봅시다 18 대 15 를 하게 되면은 3 6 18 3 5 15 이 두개는 닮음이 아니라 그죠 요 두개 하면 요 두개 요 두개 하게 되면은 15 하고 12 해볼까 15 하고 12 하게 되면 5 대 4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8 하고 10 그러면은 6 9 18 2 5 10 이것도 안된다 그죠 그러면은 15 하고 10을 해 봅시다 10을 하게 되면 5 3 15 5 2 11이 되죠 그 다음에 18 하고 12 12 11 하면은 6 38 6 20 오 3 대 2 2 3 대 2 되네 되고 요거 됐잖아 그러면은 삼각형 A B C 순수로 가게 되면은 A B A B니까 L J 로 가야 되겠죠 그죠 L J K L J K 상업형 1이 되고 요렇게 닮았는데 어 낀 각이니까 그거죠 S A S 닮음이 되는거지 됐습니까 요렇게 딱 하는거에요 닮음은 닮음은 도형이라 할 수 없는 것은 A 대 D 그 다음에 B 대 E C 대 F 어 이거 S S 닮음이죠 A 대 D A 대 D C 대 F 각 B 하고 각 E가 같다 어 이거는 S A S 닮음 3번 A 하고 D 하고 같고 그 다음에 C 하고 F 같다 자 이거 A A 닮음 A 대 D는 A 대 D는 A 대 D는 B 대 E인데 각 A 하고 D가 같다 자 이거 아니다 그죠 할 수 없는거 4번 5번 자 이거는 자 이거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 이거는 A 대 D는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B 대 E C 대 F 자 요거 메모 잘 해 놓으세요 이거 그래서 D 분의 E D 분의 A E 분의 B F 분의 C 이렇게 됩니다 A 대 D B 대 E B 대 E C 대 F 이거 5번은 이거 S S S 닮음이죠 요거 중요 494번 다음 중 오른쪽 그림의 생각형과 닮음인 것은 일어났죠 자 우리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를 A B C 로 좀 표현을 합시다 아니면 1, 2, 3으로 할까 그게 더 낫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3 길이가 서로 같더라도 이거 남자 하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더 상대가 두 변 길이와 낀 각이 있어야 그니까 안돼요 각이 또 하나 있어야 40도가 있어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네 여기 3 이라 그러면 긴 쪽이 이쪽으로 보인다 그쵸 1, 3 느낌이 그럼 6하고 12 하면 1 대 2가 된다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겠지. 3하고 2. 이거죠. 8. 1대 2 되죠. 되죠. 이거 닮았잖아.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SAS 닮음이 되잖아. 두 삼각형의 닮은 도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상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을 때 남의 한 상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으면 SSS. 낀각 SAS. 한 상의 대변의 길이의 비가 같을 때 다른 한 상의 대변각의 크기가 같으면 AA. 그 각을 낀 각으로 하는 두 상의 대변의 길이의 비가 같으면 SAS. 뭐? 그래 되는 거죠. 495번. A, B, C, D, E, F. 추가해야 하는 것은? 자, 여기가 지금 2대 1이니까. A, C가 8이면 8이고 D, F가 4다. 그런데 2대 1, 2대 1 되는데 지금 이 각은 있는데 이 각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되겠죠. 이건 안됩니다. 2번 A, C는 10 그 다음에 D, E는 5 이것도 안되죠. 안됩니다. 낀 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A, B는 12 D, E는 U 뭐 이것도 낀 각이 안되잖아. 2, 2, 2가 그죠? 안되죠? 이거 안됩니다. 이것도 안되고 각, C는 45도 각, D는 45도 잠깐만요. 이거 나머지 1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95도에 85도가 되죠. 105에 75 전혀 뭐 관련 없죠. 그죠? 이것도 안된다. 각, E는 70도 각, E는 50도 여기 70도죠? 이거 20이고 60도 50, 67이죠. 되죠? 이거 A, A 담으로 갈 수 있어요. 5번 이거 별표 2개 정답합시다. 496번 A, B, C D, E, F에서 2A는 D? 그러면은 A 대 D는 1 대 2잖아. 1 대 파란색으로 갈까? 1 대 1 대 2 대죠? 2B는 E B 대 E는 1 대 2라는 소리죠. B 대 E 1 대 2라는 소리죠.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여 A, B, C, D, F가 단문이 되려면은 자, 이거 주어주면 되잖아. 각, C하고 각, F 그죠? 이거잖아. 4번. 낀 각. 낀 각. 그죠? 쉽죠? 낀 각 된데요. 497번 변의 길이 구하기. S, A, E, S 단문. 한 쌍의 각의 크기와 같은 두 삼각형을 찾는다. 각을 낀 각으로 하는 두 쌍의 대응변을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각 찾고 그 다음에 대응변의 길이 비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구한다. 해보면 되겠죠? 497번 오른쪽 그림 같은 A, B, C에서 D, E의 길이를 이랬죠. 자, 이거 D, E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자, 보세요. 일단 A, B, C를 일단 정해놔. A B, C 딱 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E가 15고 E가 18이고 E가 A, B가 15잖아요. 일단 이 모양처럼 일단은 하나를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공통이기 때문에 어차피 표시가 돼있다면 이게 표시를 해야 되죠. 그죠? 지금 좀 그 이 모양을 봤을 때 모양을 봤을 때 A를 딱 두고 보니까 D D 하면 E로 가야 되잖아. 그죠? D, E를 어디에 푸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가 D가 될지 E가 E가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E가 D가 있을 수 있잖아. 맞습니까? 그죠? 일단은 그런데 어차피 이 밑면은 여기에 이 밑에 해당돼. 그죠? 해당되죠. 그런데 길이가 여기가 12가 되든지 그죠? 아니면 여기가 12가 되든지 12 모르잖아. 그죠? 알 수 없잖아. 그죠? 지금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놔두고 A는 확실한 거는 A가 저기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점 되니까. 그럼 약간 봤을 때 12가 깁니까? 12 깁니까? 12가 길죠. 2가 더 길죠. 그럼 여기다 일 거라는 것을 짐작을 하는 거야. 여기가 D고 여기가 E고 10이 되는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B를 하게 되면 6, 38, 6이 3대2 되고 5, 35, 5, 25 3대2 되잖아. 그럼 맞춰진 거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대2 자, 이렇게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가 X니까 15대 X 이렇게 하는 겁니다. 15대 X는 3대2 3X는 30 X는 10cm가 되는 겁니다. 1번 498번 오른쪽 그림에서 A, C와 B, D의 교점이 E일 때 C, D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랬죠. C, D 길이를 이거 구하는 거잖아. 자,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A, B E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3 여기가 6 E가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자, 여기가 점 지금 맞꼭지가 이렇게 표시해지면 어차피 E 딱 되는 거야. D, C가 문제죠. 그렇죠? 자, 10하고 지금 6이 표시가 된다는 지금 요 10 여기가 해당되는 게 요 5에 2가 딱 10이 될 것 같죠. 이 점하고 2가 그럼 2 여기가 D가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요 6 3에 해당되는 여기 6이 되고 그러면 여기가 C가 되는 거야. 그럼 점 점 두 개 이거로 요 두 개를 표시를 먼저 한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한 다음에 이제 B를 하면 되는데 1 대 2죠. 1 대 2가 됩니다. 3 대 6이니까 1 대 2 그럼 여기가 얼마 된다는 소리입니까? 여기가 12가 된다는 소리죠. CD 그래서 12cm 됩니다. 자, 498번 요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요렇게 닮음 자, 499 맞습니까? 499번 ABC 하고 ADB입니다. ABC를 갖다 모양을 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A B C 그럼 AC를 하게 되면 20이 되고 여기는 10이 됩니다. 됐죠? 그럼 ADB ADB를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자, 이래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A가 지금 이거잖아. 그죠? 공통이 딱 되니까. 그러면은 양쪽을 표시하는 게 요거하고 요거다. 그죠? 맞죠? 점에서 하나 가는 거. 그럼 여기가 10이 되고 긴 쪽, 짧은 쪽. 5 이렇게 되겠네. 긴 쪽, 짧은 쪽. 이렇게 되니까. 여기 배치시키고 나면은 A에서 5로 가는 게 D죠. 지금. 5고 A에서 10 이거 그러니까 B죠. B 자, 이렇게 됩니다. ADB 순서대로 다 맞췄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2대 여기 2대 1대고 그죠? 맞죠? 이거 보이셔요 였으니까 AC 대 AB가 2대 1대고 AB 대 AD가 2대 1대고 그 다음에 각 BAC하고 각 DAB가 같다. 그러므로 이거는 SAS 닮음입니다. 요렇게 뭐 적어주면 되겠죠. 499은. 그러니까 뭐 삼각형 ABC ADB 딱 순서대로 다 지켰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번 BC의 길이를 구해랬죠. 지금 BD 길이가 여기가 7이죠. 그럼 여기는 BC의 길이는 14cm 되죠. 요렇게 해서 14cm 를 구하게 됩니다. 50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ABC에서 ABED 자, 그럼 여기가 12 12 12 12가 되죠. 그러면 표시를 해봅시다. A B C를 하게 되면 여기 24 그 다음에 AC의 길이를 물어보니까 요거 X를 합시다. 그 다음 BC의 길이는 18이죠. 16 더하기 2를 해야 되니까 여기 18 자, B점 이래 놓고 요쪽과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B 공통 좀 생각해 주면 B 그 다음에 16 이게 좀 긴 쪽이 되죠. 긴 쪽은 이쪽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16 그 다음 쩜으려고 12는 이쪽으로 표기를 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12가 되죠. B 여기가 D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E가 되겠죠. 됐습니까? 삼각형 A, B, C 하고 삼각형 D, B, E 이렇게 나누면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보면 되겠지. 24 대 16 16 16 하면 8, 3, 1, 4, 8, 2, 6 그 다음에 18 대 12 6, 3, 18, 6, 2, 12 3 대 2 되죠. 되고 각 낀 것 같고 닮음인데 S, A, S 닮음이 되는 거지. A, B, C, D, B, E 순서대로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A, C의 길이를 구해랬으니까 X 대 12는 3 대 2 36은 2X X는 18 4번이 됩니다. 변의 길이 구하기 A, A의 닮음 A의 닮음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변이 길이를 구한다. 두상의 각의 크기가 각과 같은 두상갈이 찾는다. 대행변의 길이 B를 이용하여 변이 길이를 구한다. 501번 오른쪽 그리 같은 A, B, C에서 각 C는 각 A, D, E 각 C는 각 A, D 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됐는 거잖아. 됐죠. 그럼 A, C의 길이는 14 A, B 길이는 모른다. 그죠. 자, 거기에 똑같이 그려. 이거 표시하면 되지. D가 되지. D 잘, D. D를 그리고 이제 점을 향해서 이쪽 편 7 그 다음에 그 점과 관계 없는 게 6이니까 이기가 6이 되겠네. 됐습니까? 어, 맞잖아. 6이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진짜 애매한데 어느 쪽을 갖다가 어, 이게 지금 14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14로 주어져 있는데 이거 있죠. 이 길이 이 길이가 점에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죠. 점에서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길 거잖아. 그런데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습니다. 얘기라고 내가 해볼게요. 7을 해볼게요. 그럼 A, B, C하고 닮음을 봤을 때 불가능하죠. 닮음을 구할 수 없잖아.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에서 그죠. 하려면 뭡니까? 7이 여기 와줘야죠. 됐습니까? 여기 와줘야지만이 되고 그리고 여기 아, 그런데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었네 또. 이 A가 있었네. A가 그죠. A가 있었죠. 그럼 A 틀림없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점에서 곱호로 가는 거 점에서 곱호로 가는 거 이거 7 대줘야 돼. 어. 있네 있네. 또 동일한 거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A 닮음입니다. 그죠. 뭐가 삼각형 삼각형 A, B, C하고 삼각형 A 그럼 여기가 E 되겠네. A, E, D가 닮음인데 여기 A, A 닮음입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찾는 겁니다. 음. 그러면 다 표기됐습니까? A 되고 A, B, C 어떻게 되겠지? 닮음비가 지금 1 대 2 잖아요. 그죠? 1 대 2 그러면 6이면 여기가 12가 되겠죠. 근데 뭐 그랬죠? DB의 길이를 구해라. DB면 DB면 여기죠. 이 길이 말하죠. 지금 AB가 10이잖아. 10이니까 이거는 5가 되네. 5cm 그래서 구합니다. 501번 별표 1개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이 지조로 계속 따져주면 됩니다. 502번 오른쪽 그린 것 같은 삼각형 A, B, C에서 각 B는 A, C, D 자, 그래서 요것도 A, B, C를 딱 그려 표시를 해. B A, B, C 다 표시를 합니다. 2, C 이 문제 풀 때 10이라 자, A가 보인다. 아, 이제는 안 놓친다. A의 닮음 찾는 거니까 어차피 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A이고 그 다음에 C가 되겠지. 점이고 A 곱혀고 나머지 하나가 D가 되겠네. 이러셔도 됩니다. 그럼 이거는 삼각형 A, B, C하고 삼각형 A, C, D가 닮음인데 A, A 닮음입니다. 됐죠? 그리고 또 표시를 해야 되겠죠? A, D가 여기가 6 2대 1이네. 그죠? 그 다음에 A, C 여기가 10이라 그럼 여기가 24가 되죠? 됐습니까? 여기가 B, C가 20이니까 여기가 10이 되네. C, D 요거 10이 되야지. 5번이 틀렸다. 그죠? 다 따져봅시다. A, B, C하고 A, C, D 닮음 맞습니다. A, C, B A, C, B하고 A, D, C 같습니다. A, C 대 A, D A, C 대 A, D 그 다음에 B, C 대 B, C 대 C, D B, C 대 C, D 맞습니다. A, B 대 A, B 대 A, C 어쨌든 닮음 비가 2대 1 됩니까? 2대 1 자, 5번 틀려주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줄 100년직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